안녕하세요. 샌쌤입니다. 우리 장문독회는 제목이랑 어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휘를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시는데 얘는 보통 세트로 제목을 맞추시면요. 제목에 대한 반대 표현이 들어간 게 어휘의 정답일 때가 종종 있어요. 바로 이 케이스가 그랬는데요. 함께 보도록 해볼게요. 일단 A번은 어휘에서는 정답이 보통 잘 안됩니다. 거의 잘 안되고요. 맞겠거니 하고 같이 읽어보실 거예요. 창의적인 사람들은 다 똑같은 천조각에서 나온 게 아니다라는 것은 다 똑같은 데서 나온 게 아니야. 그러면 다 똑같은 부류의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 다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은 이 창의적인 사람들은 다 이런 성숙도라던가 이 민감성, 예민성 뭐 이런 것들이 다 varying, level, 다르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어? 창의적인 사람들? 이게 소재로 보이고 이 사람들은 다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계속해서 그들은 다른 approach to work 일할 때 적극법이 다 다르다라는 내용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들은 각각 motivated 동기유발을 받는데 다 다른 것에 동기유발을 받더라. 자 그럼요. 지금 몇 번 반복한 거예요. 창의적인 사람들은 다 다르다라는 내용에 집중을 하시면 돼요. 자 사람을 다루는 것은 is about 뭐에 관한 거냐면 being aware of 알아야 됩니다. 그들 각각의 고유한 성격들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또한 뭐를 알아야 되냐 empathy, 공감이라던가 adaptability, 적응성 이런 걸 다 알아야 되고요. 자 그리고 또한 how the things you do 자 어떻게 하면 너는 그렇게 말하고 어떻게 하면 너는 그렇게 얘기할 건가 라고 하는 것이 will be interpreted 해석이 되어지고 그에 맞춰서 adapting 서로 이게 조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이들에 맞춰서 다 다르니까 그에 맞게 따라서 그에 맞게 우리가 조절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who you are, 자 너가 누구냐 그리고 what you say, 너가 뭘 얘기하느냐 자 이런 것들은 똑같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not the same. 자 from one person to the next 저 사람, 이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거예요. 자 예시 보실게요. 만약에 당신이 어떤 사람한테 어 2주 연속으로 일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혹은 텔링된 그들한테 they aren't getting that deserve a promotion just yet 아직은 이 프로모션 승진할 만한 그런 deserve 가치가 아직은 없는데 자 you need to bear in mind that the group 자 그럼 너는요 뭐를 명심해야 될까요? 이 그룹이 아니라 정답은 individual, 개인이 되겠어요. 자 너가 지금 명심해야 되는 건 그룹이 아니라 지금 계속 한 명 한 명 개인 개인, 개인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돼요. 자 빈센트가요 DM을 보시면 확실해지는데 have a very different reaction 자 다른 반응을 보일 거예요. 자 더 뉴스에 대해서 에밀리보다 그럼 빈센트랑 에밀리는요 그룹이 아니죠 개인입니다. 자 빈센트랑 에밀리는 서로 그 뉴스에 대해서 다 다른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들은 각각 훨씬 더 수용적입니다. 뉴스에 대해서 자 만약에 그것이 다른 것들을 다루고 있다면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건 개인마다 다 다르고요. 창의적인 사람들은 자 개별 고유성을 고유를 해서 다 그에 맞춰서 adaptability, adapt 조정을 해라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10번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은 그룹이 아니라 개인이다 라고 하는 10번 이 제목에 반대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D번에 가서 아마도 자 그 프로모션 뉴스 아 승진이 어떨 거다 하는 그 뉴스는 자 이 빈센트한테 주어지면 자 빈센트가 만약에 홀리데이를 이렇게 멋을 더 주고 하면 훨씬 더 쉽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고 자 반면에 당신이 이제 에밀리한테는 더 큰 승진을 어 지금부터 1년 뒤에 드릴게요 라고 하는 개별에 맞춰서 요렇게 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됐을 때 게이드에 맞춰서 우리가 다뤘을 때 훨씬 더 receptive 수용이 잘 될 거고 더 쉬워질 거다. easier 요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어요. 자 consider 한번 고려해 보세요. as a person 계속해서 개개인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런 개개인의 복잡한 possible and negative personality trait 긍정적 뭐 부정적인 성격의 특성을요 자 그걸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들의 라이프 그러니까 그 생활의 어떤 circumstances 환경을 다 신경을 써야 돼요. 자 그리고 그들의 mind set 그리고 정신 상태라던가 그 순간에 결정을 할 때 뭘 얘기하고 어떻게 얘기할까 이럴 때 우리는 항상요 그 개인의 상황과 그 개인의 성격을 다 고려해서 얘기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개인의 personal connection 이 personal이 지금 계속 주가 되고 있는데 자 이런 개인의 연결과 개인의 compassion 자 그리고 동정심 그리고 개인화대 individualized management style 개인에 맞춘 이런 management style이 are a key 중요하더라. 자 to drawing consistent 계속해서 일관적이고 락스타 뭐 락 수준의 아주 락스타 수준의 어떤 일을 모든 사람들한테 이끌어낼 때 되게 중요한 건 무엇이더라 키는 그냥 important입니다. 앞에 있는 이런 personal individualized 이런 개개인에 맞춘 그런 것이 사실은 일할 때 굉장히 중요하더라 라고 해서 자 우리 정답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자 제목은 1번에 no each person 각각의 개인을 알아 라는 거예요. 베스트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그걸 guarantee 보장하려면 개개인을 알아야 되지 그룹에 대해서 알라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어휘 문제는 3번의 그룹이 아니라 바로 우리 each person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돼 제목의 반대 표현이 정답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 문제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